그럼! 좋아요! 늙어! 시작! 왜 이렇게 아파트가 조용한 거야? 애덤! 애덤! 아이 어디 간 거야? 에이... 너? 아니 저게 뭐야? 뉴스 속보입니다. 한국의 좀비가 출몰했습니다. 모두 대피하자! 에이! 큰일났네! 애덤! 애덤! 서현이 지금 어디 간 거야? 어? 애덤!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아... 애덤! 어? 애덤! 이 어머니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빨리 집에 가자! 애덤이 좀비가 됐어! 나야 나! 테리! 나라고 애덤! 미안해 애덤! 말이 안 통하는 넌 이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. 미안해! 어? 뭐해? 테리! 집은 이쪽이야! 빨리 가자! 애덤 빨리 와! 아니 누가 보면 안 돼! 여기 앉아! 빨리 앉으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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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용해 애덤! 아 왜 이러고 와 갑자기!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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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저에 그게 있었어! 아니 여기다가 아 억이 오게! 아야! 아야! 미안해 애덤! 배고파 애덤! 좀비가 뭘 먹지! 생닭! 아야! 생닭! 아야! 아야! 아이 그거 뭐야! 해봐! 뭐라고! 아야! 아유 미안해 애덤! 말이 안 통해서 안 되겠소! 햄버거 먹고 싶습니다. 아니 무슨 준비가 햄버거를 먹고 싶어. 햄버거? 롯데리아? 뭐야 그럼? 버거킹? 맛있어요 넌? 많이 먹어. 나도 감자찜 하나만 먹을게. 왜 그래? 왜 그래? 나야 나. 왜 넌 정신차려. 안돼. 뭐야? 케찹을 짜준거였어? 고마워 애덕. 애덕 햄버거 다 먹고 방에 숨어있어. 알았지? 난 너구리나 끌어 먹어야겠다. 뭐야? 왜 그래 애덕? 안돼 하지마. 안돼. 짜파구이. 이게 더 맞나? 응? 너 기색 좀 봤구나? 레시피 고마워 애덕. 애덕 일단 집에 있어. 내가 밖에 나와서 상황을 살피고 올게. 알았지? 뭐야? 왜 그래 애덕. 왜 그래 애덕 안 돼 하지마. 뭐야. 뭐야. 응? 시크 써. 코로나. 고마워 애덕. 나도 올게 애덕. 왜 그래. 왜 그래. 하지마. 손 손잡지. 아이씨. 고마워 애덕. 빨리 도망가. 애덕 빨리 도망가. 해리와. 애덕. 해리와. 애덕. 해리와. 애덕. 도망가가. encl iOS 화iere 내 처럼 타개리로 휴실가 백ded met побatge십시指. 압.